저의 섭디비전에 수영장 파티가 있었습니다 일요일에는 동창회에 모임이 있었어요 동네 생맥주집에서 맥주를 마시러 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란타에 살고 있는 애틀마입니다 이번 영상은 백신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거의 마스크를 실외 또는 실내에서도 안 쓰고 있는 미국 일상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봐서는 언제 코로나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즐거운 그런 모습이죠 아무 걱정 없이 계속 앞으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또 걱정스럽기도 한데 이번 주말만은 그런 걱정 다 잊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사실 되게 좋았다고 해야 될까요 걱정도 되지만 이런 풍경이 너무 오랜만이라 그런지 너무 반가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아들은 아직 나이가 안 돼서 술을 못 먹어요 애기네들은 그냥 술 먹어요 어? 애기네들이 이런 파티하면 여기 아시안 인도 되게 많이 사는데 대부분 안 오고 온갖 백인들만 다 나와서 놀랐어요 애기네들은 그냥 아시안 쪽으로 지금 다 실내, 실내외에서 다 마스크 안쓰나? 에게 네 죄인이 안쓰나? 상탈밤 차라리 서클릉 상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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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더운데 너무 더운데 일요일에는 동창회 모임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모임이 없었고요. 코로나 이후에 첫 모임 겸 야유회 파티였어요. 그래서 전체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다양한 선물도 주고 또 게임에서 쓸 선물 구분하느라고 바쁜 모습입니다. 사실 저는 처음으로 참석하는 야유회예요. 또 이렇게 바자 외에 물건을 도네이션 받아서 팔아서 또 동문에 기금으로 사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모임에서 어떻게 보면 동문에서 가장 어린 축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담당을 하고요. 또 나중에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오셔서 저도 몇 가지 선물들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건강을 위한 게임들을 하게 됐고요.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는 전염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는지요. 아직도 우리는 이로부터 안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2화의 창립 135주년을 축하하신 것 같이 이 아트산타 지혜에 의해 주님의 보호하심을 허락하시옵소서 조금 숙이세요. 앞의 분들 조금만 숙이세요.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생매추집을 알게 됐어요. 양조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맥주를 직접 만들고 판매까지 해요. 너무너무 좋은 건 안주를 마음대로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술만 판매를 하거든요. 술하고 음료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직접 여기서 피자를 시켜 먹어도 되고요. 저희는 한국 양념치킨을 사가지고 가서 먹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에 금토일도 갔었는데 그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안 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어도 될까 싶을 정도였는데 일요일 저녁에는 사람이 너무 없었어요. 너무나 정말 신나게 저희 가족들이 양념치킨과 한국식 피자를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정말 숨겨진 곳에 있는 로컬 맥주집 양조장을 찾으신다면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정말 마스크를 이제 안 쓰는 게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코로나 때 아시안 사람들 위주로 마스크를 썼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은 현상인 것 같아요. 백인들은 거의 마스크를 안 쓰고 이제 아시안들만 마스크를 쓰는 저는 아직도 가게에서 열심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마스크를 생활화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미국의 일상, 애틀란타 일상을 찍어보고 모아봤습니다. 어떠셨는지요? 다음에 애틀란타 소식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맥주하시러 왔어. 여기 엄마 엄청 좋아한다. 아빠도 되게 좋아하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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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치킨. 강립 치킨 사우더라도 먹고 있어. 아주 맛있겠다. 큰아들 보고 싶어. 엄마가 더 보고 싶어. 너 오면 여기서 꼭 먹자. 아 알았어. 딱 하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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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Can you grab my LSATs? Or should I just do it? If you don't have time, I can do it. Just let me know. Okay, bye. Bye. Bye, dude. We'll get started on one.